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계산문제 특강이고 기출계산문제 특강 우리 잠깐 OT 잠깐 할게요. 계산문제 수업을 특강을 하기 전에 우리 계산문제는 40문제 중에 평균 9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예요. 10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합격하려면 24문제를 맞아야 돼요. 60점이 24문제니까 10문제를 다 버리고 30문제 중에 24문제 말문제 30문제 중에 24문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요즘 최근에 2, 3문제는 우리 시험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세법 같은 것도 1차만 공부하는 사람은 못 푸는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3문제 정도 버리면 27개 중에 24개 맞추는 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산문제가 3, 4문제가 무조건 이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원리만 알고 연습만 하면 사실 말문제보다 훨씬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게 계산문제예요. 그래서 계산문제는 물론 이제 잘못 준비하면 문제 풀 때 잘못 적용하면 좀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열심히 반복 준비만 하면 말문제보다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게 계산문제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우리가 시험을 도박 보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4, 5문제, 4문제 이상 정도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되고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계산문제 버리고 다른 문제, 말문제 다 맞추면 턱걸이 하겠지. 그런데 이 말문제를 다 맞추기가, 24문제 이상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계산문제를 3, 4문제 이상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다 풀기에는 시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말문제를 풀 때 답이 1번, 2번 확실히 나오면 다음 질문 안 읽고 넘어가야 되고 공부 안 한 문제가 나오면 읽고 또 읽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스킵해가지고 넘어가서 말문제, 30문제 중에 15문제, 20문제 정도 확실하게 풀어놓고 시간이 남은 다음에 풀 수 있는 계산문제 풀면서 좀 더 시간 걸리는 걸 풀어내야 돼요. 이런 연습을 모의고사 볼 때 하셔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내는 시험 볼 때 만들어내는 어떤 요령, 스킬, 방법 같은 것들을 모의고사 풀 때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제가 문제 풀 때 꼭 그런 얘기예요. 답이 1번, 2번 암기 코드까지 나왔던 답이 나오면 다음 질문 안 읽고 넘어가야 우리가 그 문제를 맞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시간 없다고 계산문제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 숫자만 봐도 난이도가 있어 보여서 눈앞이 캄캄하다. 이 캄캄한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창시절에 수학이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 수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산문제는 사실 수학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미적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차방정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바탕으로 한 원리고 말 문제에서 배웠던 이론을 계산문제로 잠깐 돌려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계산기를 쓸 수 있으니까 수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감을 좀 얻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하면 딱 보자마자 눈으로도 풀 수 있을 정도로가 되면 시험장에서도 무조건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려면 연습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쭉 9문제, 9문제, 10문제, 10문제 나왔고 우리 이제 올해 볼 35회도 대략 10문제 정도 출제될 것 같고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사실 대만 좀 예상을 하면 경제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론에서 두 문제. 경제론을 좀 더 제가 신경을 쓸 거고 시장론에서 두 문제는 너무 쉬워요. 이건 무조건 시장론에 나온 두 문제는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34회 작년에 좀 많이 나왔어요. 올해는 한 세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좀 어려운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방법론 쪽으로 좀 수업을 해드릴 거고 금융론에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얘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리고 개발관리론에서는 얘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좀 나오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벌이더라도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원가법,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근데 세 개 중에서 언제나 두 문제가 매년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문제 중에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한 문제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 이거 원리만 알면 너무 쉬운 거고 좀 더 내가 욕심낸다면 원가법도 응용 문제가 안 나와요. 원가법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 올해는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도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 계속 나와서 원가법이 두 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는 원가법과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두 개 다 맞추면 너무 좋고 둘 중에 하나는 꼭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마트 학교는 오늘 계산 문제집으로 이걸로 공부를 해나갈 건데 계산 문제는 총 18가지 유형이 있어요. 좀 더 제가 유형을 구분했을 때 18가지 유형 중에서 여기에서 9문제에서 10문제 출제되니까 다른 말 문제보다 사실 출제형률이 굉장히 높아요. 두 개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정말로 어려운 건 버리더라도 풀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생길 만한 문제 유형은 반복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기만 하면 시험장에서 무조건 풀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산 문제집은 뒤에 연습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 연습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건 이 교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계산 문제가 됐다라면 뒤에 총 7회 분량으로 10문제씩 6회 분량으로 10문제씩 이렇게 제가 묶어놨으니까 계산 문제 연습도 좀 하시고 자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은 첫 번째 문제 유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18가지 유형 중에서 이 계산 문제는 어떤 유형이다라는 계산 문제가 내가 준비했던 유형이다라는 게 눈에 띄어야 되고 자주 봐야죠.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풀이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원리적인 방법들도 있고 쉽게 풀 수 있는 간략한 저만의 방법들을 제시할 건데 이 유형에서는 이렇게 풀면 되지 라는 게 기술적으로 나오거나 응용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원리적으로 이 산식을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계산기만 눌러가지고 답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식을 적지 않고 그냥 눌러서 답만 찾겠지만 연습할 때는 이 산식을 적어놔야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서 이게 완벽하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산식을 적어놔면서 제가 항상 풀이 방법을 원리적으로 풀어주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산식을 적는 연습을 필요로 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계산기를 활용하는 거고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해두면 더 빠를 거고 자 그리고 계산기 풀이 방법 계산기를 쓰는 방법을 좀 모르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의할 건 이 계산기에서 계산기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F값으로 놓고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 뭐 업이 있고 컷이 있고 5분의 4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F420 이렇게 있는데 F로 놔야 소수점 맨 뒷자리까지 계산기가 나올 수 있는 맨 뒷자리까지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421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까지 그 왼쪽에 반울림할 거냐 절사할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F값만 놓으면 맨 뒷자리까지 끊지 않고 반울림하지 않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F값으로만 놓고 시작하면 돼요. 풀로 논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계산기 준비하셔야죠. 시험장에서 핸드폰 못 쓰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18가지 중에 자신 있게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을 먼저 정해요. 이게 처음에는 18가지 다 손대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7가지, 두 번째 좀 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겨서 10가지, 12가지, 15가지 이렇게 늘려나갈 건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할 수 있는 유형을 내가 이 문제는 무조건 맞을 거야 라는 문제 유형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지금 머릿속에 이거 나오면 난 무조건 맞을 거야. 거래사례 비교법은 무조건 나와요. 최근 10년간 매년 나왔으니까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을 거야. 매년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준비해야 돼요. 거래사례 비교법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합격하려고 공부한다라면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무조건 준비해야 돼요. 또 많이 어렵지도 않고 어찌 됐거나 풀 수 있는 유형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건 난이도가 높은 응용 문제 같은 거에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때가 되면 할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수업을 듣고서 너무 어려운데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체크해놓고 스킵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어려워서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 번 풀어냈다고 시험장에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중요한 건 언제나 반복 연습해야 짧은 시간 내 1분 30초예요. 한 문제 계산 문제 풀어내는데 제가 제한 시간을 뒀을 때 1분 30초 내에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시험장에서 풀어내요. 1년 내내 공부했는데 시험장에서 쫄아가지고 계산기 쓰지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게 좀 더 실제로 내가 적용해서 점수로 얻고자 한다라면 자신감을 얻으려면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 연습해서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지 라고 머릿속에 쑥 나올 정도까지 반복 연습. 이때 공부하는 방법은 하루 날 잡아가지고 막 10시간 계산 문제 하고 또 한 3달 뒤에 10시간 잡아가지고 공부하고 이건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시험장에서 자재대로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학기론 공부할 때마다 매주 학기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10분 20분 정도 투자해서 10문제 5문제씩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것이 시험장에서 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루 날 잡아서 공부했다고 실력이 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주 시간 날 때마다 틈나서 그리고 공부하기 싫을 때 뭔가 내가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이때 수학 계산 문제 재밌잖아요. 이런 거 10문제씩 풀어보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어쨌든 좋아해야 돼요. 계산 문제는 자 이렇게 뭐 있더라 수포자인 사람도 시험장에 계산 문제를 잘 풀어서 합격을 했더라 빠르게 풀 수 있는 비법을 잘 가르쳐 주더라 계산 문제 반가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수업은 사실 제 수업 듣는 사람들은 고득점을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10문제를 다 막겠다는 욕심을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서 오늘 수업이 쉬운 거 즉 합격만을 위한 수업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거까지 제가 소개는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두셨다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분명 쓸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정리해놓고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문제가 목표니까 할 수 있는 걸 정해서 이것만은 꼭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욕심내고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가르쳐드릴 거니까 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보죠. 계산 문제 첫 번째 균형 가격과 균형량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제가 수업 중에 풀어드리진 못하고 오늘은 100문제 정도 풀어드릴 거예요. 100문제 총 8시간 정도 잡고 오늘 끝나는 시간은 6시간에서 6시에서 7시 정도까지 수업을 진행할 거고 100문제 정도 푼다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12월 달에 기초계산 특강 때 했던 것들은 제가 좀 패스하고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발전된 부분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접근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문제도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문제는 페이지 9페이지에 6번 문제예요. 9페이지에 6번 문제 그리고 계산기는 다 준비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계산 문제 푸는 날이니까 쉬는 시간에 공부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시간 남으면 한 시간에 풀었던 게 총 8시간 정도에 100문제니까 1시간에 12문제도 풀지도 않아요. 그래서 체크 냈다가 쉬는 시간에 한 10분 정도 있으면 한 5문제 6문제 다시 풀어보고 싶은 거 한번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오늘 쉬는 시간마다 5문제 6문제씩 이렇게 풀어내는 공부가 나중에 10시간 이상의 효과를 해요. 그러니까 따로 10시간 내서 공부하지 마시고 오늘은 쉬는 시간마다 공부했던 거 전 시간에 공부했던 계산 문제 간단히 한 번씩 풀어보셔서 어 풀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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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되겠네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나중에 10시간 20시간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새끼는 무슨 쉬는 시간까지 공부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투자해서 왔으니까 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을 거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죠. 자 균형가격과 균형량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정하는 거 자 균형이라는 말은 수요와 공급이 같을 때 균형이라 그래요. 균형일 때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말 문제로 배웠을 때 자 PQ가 있을 때 오른쪽 내려간 건 수요함수 D 디멘드 오른쪽에 올라간 건 공급함수 S 이렇게 되고 만나는 점이 균형점이에요. 그러면 만날 때는 수요거와 공급거의 가격도 똑같고 양도 똑같겠네요. 균형이란 말은 같을 때만 쓰는 얘기예요. 같을 때 자 A잭 아파트가 T에서 T 플러스 원 시점으로 이렇게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보니까 공급함수는 이렇게 있고 수요함수가 여기에서 얘로 변했다. 라고 나왔어요. T와 T 플러스 원은 이건 좀 어렵게 보려고 했던 거고 얘는 처음이고 T 플러스 원은 T 플러스 원은 나중에 이렇게 변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나중에 이렇게 변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자 공급함수는 Q는 E P 라고 적고 수요함수는 Q는 900 마이너스 P 라고 적고 얘가 이렇게 변했대요. 이 Q는 1600 마이너스 P로 변했고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Q는 E P 그대로다. 이렇게 적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균형이라는 전제를 두고서 균형이라면 자 이건 공급 거고 이건 수요 거에요. 그러면 공급의 양과 수요의 양이 어떨까요? 같겠지. 이렇게 균형이라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균형일 때만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꼴이 있으니까 얘는 얘와 같고 얘도 얘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균형이라면 우변과 우변도 같다라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연습 많이 했을 거니까 같다고 놓으면 이 P는 900 마이너스 P고 P는 1P 얘기하는 거예요.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얘가 등호를 넘어가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곱하기는 나누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1P로 바뀌니까 왼쪽은 3P는 900 그럼 이제 3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3을 나눠주면 P는 얼마? 300 자, P는 가격인데 언제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 균형일 때 가격을 구한 거예요. 균형일 때 가격 균형 가격이 3배 자, 그러면 균형일 때 여기에 균형 가격을 대입하면 균형량이 나오는 거예요. 균형량을 대입하면 균형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언제나 같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는 300을 여기에다가 균형 가격 P는 300을 30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300이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600이 나오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균형 가격일 때 양이니까 균형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량이 600 나왔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구했고 자, 두 번째를 구하는 건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해진 건 얘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왼쪽이 Q라고 나왔으면 Q하고 Q가 같다라고 놀 수 있는데 여기 수염수가 바뀌면서 이 Q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고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유형이에요. 자, Q, Q 똑같아야 같다고 놀 수 있는 거니까 얘를 Q로 만들려면 우리가 등식에서는 모든 똑같은 값에다가 모든 값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하건 나누건 식은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등식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Q만 남기려면 얼마를 나눠줘야 돼요? 2로 그럼 얘도 2로 얘도 2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식을 바꾸면 Q는 800 마이너스 2분의 1P 이렇게 되겠네요. 0.5P죠. 이렇게 바꿔놓고 얘가 아니라 이 식으로 바꿔놓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얘가 같다라고 노니까 우변과 우변이 똑같을 거니까 2P는 800 마이너스 2분의 1P 얘는 0.5P죠. 0.5니까 마이너스 0.5가 넘어가면 플러스 0.5가 되니까 2.5P는 8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P는 800 나누기 2.5 할 거니까 800 나누기 2.5 하면 320 이렇게 나오네요. 320 얘도 균형일 때 이렇게 구했으니까 얘는 균형가격 여기다가 균형가격 320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 640이 균형량 새로운 균형량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균형가격은 20이 상승했고 균형량은 40이 증가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20 40 이렇게 1번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 한번 해석해보죠. 출제자가 자꾸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포인트는 자 이 문제의 포인트 얘가 포인트예요. 얘가 얘는 Q로 나왔는데 얘는 이 Q로 나왔으니까 얘는 이 Q로 나왔으니까 그냥 갔다고 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변형시켰죠. Q로 변형시켰죠. 그래서 얘를 Q로 변형시키는 과정이 뭐였냐면 다 똑같이 2로 나눠져서 나눠져서 이 식을 변했어요. Q는 800 마이너스 0.5P 이렇게 바꿔놨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얘가 중요하다. 얘가 출제자가 이걸 응용해서 냈던 거니까 따라서 1.2 9.2